아마추어인 켈린펠린이 황당한 꼼수를 써서 바둑인공지능 카타고를 14승 1패로 압도했습니다. 이 꼼수 전략은 FAR-AI에서 개발한 바둑인공지능이 찾아낸 겁니다. 편의상 켈린펠린의 전략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조만간 카타고 이기기 놀이가 바둑팬들 사이에서 상당히 유행할 것 같습니다. 바둑실력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바둑고수가 아니더라도 연습만 충분히 하면 가능해 보입니다. 저는 이 꼼수 전략이 항상 통하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바둑인공지능을 위해 특수 제작한 무지막지한 슈퍼컴퓨터에서 카타고를 돌리면 이 전략이 안 통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궁금증을 풀겠다고 10조원을 들여 슈퍼컴퓨터를 특수 제작해서 테스트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둘째, 소심한 카타고에게는 안 통할지도 모릅니다. 카타고가 바둑팬들 사이에서 특별했던 이유는 무리수를 많이 두도록 설정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설정하면 카타고가 젖바둑을 둘 때 하수를 더 잔인하게 골탕 먹입니다. 그런데 바둑을 소심하게 두도록 카타고를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더 소심하게 두도록 설정할수록 카타고는 자기 대마의 안전에 신경을 더 많이 씁니다. 따라서 카타고의 거대한 대마를 잡는 꼼수 전략이 잘 통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카타고를 가장 소심하게 설정했을 때는 켈린펠린의 전략이 통하지 않는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렇다면 카타고를 완벽하게 깼다고 말하기 힘듭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소심하게 두도록 설정하면 신진서 구단 같은 초절정 고수는 그냥 바둑실력으로 카타고를 이길 것 같습니다. 소심하게 둘수록 안전을 위해 집손해를 보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카타고의 꼴이 아주 우스워집니다. 하지만 카타고가 체면을 지키면서도 꼼수 전략에 당하지도 않는 길이 있습니다. 형세가 만만치 않을 때는 정수로 두고 형세가 아주 많이 유리해지면 최대한 소심하게 두도록 카타고를 약간 수정하면 됩니다. 그러면 신진서 구단에게 질 일도 없고 켈린펠린의 전략도 통하지 않을 겁니다. 카타고 이기기 놀이를 하는 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소심한 카타고에게 켈린펠린의 꼼수 전략을 써보십시오. 저는 블록의 수가 적을수록 카타고가 더 소심해진다고 믿고 있습니다. 6블록에서 60블록까지 다 도전해보십시오. 도전해보신 후에 성공담이나 실패담을 이 영상의 댓글로 써주십시오. 40만원이 넘는 그래픽카드가 장착된 컴퓨터를 사신 후에 제가 알려드리는 대로 하면 그리 어렵지 않게 카타고 이기기 놀이를 할 수 있습니다. 켈린펠린의 꼼수 전략을 담은 기보들은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인공지능 바둑 통합 설치팩을 다운받아서 설치하십시오. 그 다음에는 소심하게 두도록 카타고를 설정해야 합니다. 우선 4바퀴를 실행시킵니다. 인공지능 메뉴 중에서 인공지능 설정 메뉴를 선택합니다. 아래쪽에 있는 추가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제가 고정 댓글에 써놓은 설정을 복사해서 입력하면 됩니다. 이제 4바퀴의 파일 메뉴에서 새 대국 메뉴를 선택합니다. 흑대국자 또는 백대국자를 방금 전에 입력한 인공지능 설정으로 선택한 후에 대국을 시작하면 됩니다. 등록聞ert 이스 festival 또는 COB equity